출애굽기 24장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선민계약식에 대해서는 지난 116회 영상에서 모두 알아보았으므로 간략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해산에 도착 후 3일제에 온 백성이 직접 10개명을 귀로 들은 후 모세가 추가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율법을 당일과 다음날 아침에 반복하여 읽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기로 계속 반복하여 맹세합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대표하는 재단을 쌓고 그 맞은편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개의 기둥을 쌓아서 서로 마주보게 합니다. 그리고 초보 수준의 번제와 화목제를 들인 후 그 피를 하나님의 재단과 백성의 대표자들에게 반반씩 나누어 뿌립니다. 이것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니는 것입니다. 이 피는 또한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사람들의 죄가 깨끗해짐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로써 신해산에 도착한 지 4일제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서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선민계약이 성사된 것입니다. 계약식을 마친 후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대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두 제사장 아들 나답과 아비우 이스라엘 장로 70인을 데리고 신해산으로 올라가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계약식 체결 후의 공동식사는 계약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신뢰와 교제를 다짐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계약의 당사자이심으로 이 식사 자리에 참석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모양은 마치 청옥을 편 것과 같은 시각적인 현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식사를 마친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더 높은 곳으로 올라오도록 부르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즉시 내려오지 못할 것을 알고 그동안 아론과 후리 백성들을 이끌도록 하고 요호수하와 함께 더 높이 올라갑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정식으로 부모 자식 사이가 되었으니 향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실 성막과 기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등을 본격적으로 알려주기 시작하십니다. 앞으로 출애굽기, 내외기, 민수기의 비슷한 말씀들이 자주 반복되어 혼동될 만한 내용들은 여기서 간단히 골격만 구분하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율법 선포와 선민 계약식 후 성막 건조와 제사장복 제작, 제사장 임직식 등을 다룹니다. 내외기는 내외지파가 진행해야 하는 제사장법, 제사장 임직식, 정결의식 등 성직자에 관한 말씀이 주를 이룹니다. 제사장 임직식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와 내외기에서 중복되는데 출애굽기 29장은 임직식 방법을 기록한 것이고 내외기 8에서 10장은 출애굽기에서 지시받은 대로 임직식을 행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다릅니다. 민수기는 인구조사와 가나안으로 향한 여정에서 벌어진 일이 주를 이룹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러 율법들이 기록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산에 올라온 모세에게 6일 동안 준비만 시킨 다음 제7일째가 돼서야 드디어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이렇게 정결케 하며 기다리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모세는 아마 대부분의 시간을 기도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할 성소에 대한 말씀부터 시작하십니다. 성막을 짓는 방법은 하나하나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지시하시는데 이는 하늘 성소인 참 장막의 축소 형상 이후 모형과 그림자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대 계열에 속한 대제사장으로 자신의 몸과 피를 들여서 이스라엘과 온 인류의 죄를 속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세상 성소에서 아론의 반차에서 나온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소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하기 전에 잠시 이 땅에 지어서 그 역할을 대행하도록 하신 것이 성막입니다. 성소는 성막, 회막, 증거의 장막 등으로도 불립니다. 성막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텐트 형식으로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앞서서 인도하시며 함께 거하시겠다는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막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을 재료는 백성들이 내게 하시는데 즐겁게 자원하는 사람만 내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와드려야 할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에게 예물을 받으시고 모른 채 지나가시는 분도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위해 출애굽 당시 많은 금과 은을 받아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성막을 짓기 위해 바칠 양은 그들이 받은 것에 비하면 매우 작은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막의 구성요소들을 설명하십니다. 먼저 지성소의 법괴, 성소의 진설병상과 등잔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법괴는 성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므로 제일 먼저 기록됩니다. 이 괴는 하나님의 증거의 판이며 언약의 판인 십계명 두돌판을 보관하는 것이므로 증거괴, 언약괴라고도 불리웁니다.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들라 하는데 이는 가시가 달린 아카시아 나무 종류입니다. 괴를 백향목 같은 좋은 나무가 아닌 가시나무로 만들라는 것은 이렇게 보잘것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모시는 귀한 역할을 맡기신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미련하고 부족하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세상 지혜로 자만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를 기뻐하는 분이십니다. 언약교의 규격은 길이 2.5규빗, 넓이와 높이가 1.5규빗입니다. 1규빗은 대략 45cm이므로 가로가 약 113cm, 세로와 높이가 각각 68cm인 직사각형 상자입니다. 상자의 안과 밖은 순금으로 코팅하게 하십니다.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기구를 이렇게 모두 순금으로 만드는 것은 정결함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고대 이집트는 도금술이 뛰어났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배워서 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언약교의 상부 내 귀퉁이에는 고리를 만들고 여기에 금으로 코팅한 긴 장대를 끼우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언약교를 옮길 때 이 채를 4명이서 어깨에 매야 합니다. 이동하지 않을 때에도 채를 빼지 말고 그대로 두게 하시는데 이는 사람들이 만지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성물을 존중하는 것은 이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과 성결성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 괴속에는 10개명의 두 돌판을 넣도록 하십니다. 후에 두 가지가 더 추가되기는 하지만 언약교의 제작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 10개명 돌판을 거룩히 보존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괴를 덮고 있는 뚜껑은 특별히 속죄소라 부릅니다. 이는 덮는다, 속죄하다, 제거하다 등의 뜻으로써 죄를 덮어보이지 않게 하고 용서해준다는 의미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속죄소는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 뚜껑의 좌우에는 천사의 한 종류인 그룹 둘이 날개를 펴서 서로 마주하고 있는 모양으로 만들게 하십니다. 그룹의 역할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선포하고 보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교의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여 만나겠다 하십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언약교는 하나님께서 10개명을 밑에 깔고 즉 법전을 앞에 펴놓고 그 공의성 위에서 인간들을 만나시는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엄정한 법의 잣대를 토대로 인간을 대하심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부족한 우리들은 모두 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를 속죄와 사랑의 뚜껑으로 덮고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계는 율법의 공의와 속죄의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있고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오로지 사랑과 속죄를 바탕으로만 만나겠다 하시니 우리의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이번에는 진설병 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맞추는 거룩한 떡을 올려놓을 상입니다. 이 상의 규격은 길이 약 91cm, 넓이 46cm, 높이 68cm 정도 됩니다. 상의 테두리에는 7.6cm 높이로 턱을 두게 하십니다. 제사장들은 매 안식일마다 이 떡상의 약 30에서 40cm 크기의 밀가루빵을 6개씩 두 줄로 올려두어야 했습니다. 이 빵은 한 개당 10분의 2의 방, 즉 1.58kg 정도 되므로 두께가 납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빵은 인간이 복받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바치는 재물의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식을 채워주신다는 뜻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법괴와 마찬가지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도금하라 하십니다. 또한 이동할 수 있도록 내 귀퉁에 고리를 만들고 채를 끼워두는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이동용 고리와 채를 만들도록 한 것은 법괴, 분양단, 진설병상, 번제단 4개입니다. 금등대에는 고리가 없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만들게 하신 대접은 빵을 담는 용도로 숟가락은 분양할 향을 더는 데 쓰였을 것입니다. 병은 목이 좁고 긴 병으로서 유향을 담는 데 사용되고 자는 맛있는 재물인 포도주를 따르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어두운 성마관을 밝힐 등잔대인데 유대인들은 이를 매노라라고 합니다. 등잔대는 밤에 불을 켜 아침까지 성소안을 밝히기 위한 기구입니다. 성소안은 낮에는 출입구를 통하여 빛이 들어왔지만 밤에는 어두웠습니다. 따라서 제사장들이 매일 밤에 불을 켜고 아침에는 불을 끄도록 했습니다. 이 등잔대는 한 달란트의 순금 덩어리를 계속 늘리고 펼쳐서 전체가 한 덩이가 되도록 만들라 하십니다. 그 모양은 중앙의 받침 위에 중심대가 올라가고 이 대를 중심으로 좌우로 세 가지가 나와서 각각의 맨 위 일곱 곳에 등불을 켤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여섯 개 가지에는 중간에 아몬드의 꽃받침과 꽃과 잔 모양을 세 쌍씩 장식하라 하시고 중심대에는 네 쌍을 장식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잔은 불을 붙이는 부위가 아니고 각각의 살구꽃 모양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식은 여섯 개 가지의 열여덟 개와 중간에 네 개가 합쳐서 총 스물 두 개가 됩니다. 그리고 일곱 개의 등잔을 그 위에 두어 등불을 비추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을 상징할 때 완전수로 늘 사용되던 것이며 성경이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등잔대는 어두운 성막 안을 밝히는 것으로써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만들라는 불집개는 등잔에 타버린 심지를 자르기 위한 것이고 불똥 그릇은 자른 심지를 담는 것입니다. 이 기구들은 순금으로 만들어 그을리거나 타는 일이 없도록 하십니다. 성막 기구들의 의미는 대부분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 어두운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 번제단에서 희생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순서적으로 성막의 제일 안쪽에 있는 언약괴부터 설명해서 성소의 기구들을 설명할 것이면 언약괴 다음에 지성소 앞에 있는 분양단을 설명해야 하는데 이는 빼고 진설병상과 등대를 말씀하시고 분양단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분양단을 가장 나중에 설명한 데는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측하기에는 분양단의 역할이 성막 안에 다른 기구들과 많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언약괴와 등대, 진설병상의 빵 등은 모두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단의 향구와 연계는 구원받은 후 성도들이 매일 드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다른 기구들과 의미도 많이 다르고 그 역할도 구원받은 이유와 관계된 것이므로 제일 뒤쪽에 설명하신 것이 아닐까 합니다. 성막과 기구들, 제사장, 제사양식 등에 대해서는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배우기도 지루한 면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히 불러주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생각해서 숲을 보듯이 혹은 나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듯이 여러 방향으로 다양하게 조사하며 배워봅시다. 아버지를 더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